A대표팀 안정화, 성공한 황선홍 감독 월드컵 2차 예선 무난한 행보 이강인 손흥민 4분 정리 강단 장금이 먹금하고 싶네 개소리하지 마라 기자야 슬슬 빌드업 합기 시작하네 소방수 임무 클리어 황선홍 A대표팀 감독 유력 후보로 급부상 똑같은 논조의 기사 3개 연달아 올라오 이 정도 언풀이면 황선홍으로 내정해놓고 간보는 것 같은데 꿈에서 비겨놓고 클리어 캬부려 태국을 상대로 1승 1무로 몇 개 잡았으면 엄청난 성공이 A대표팀 사령탑 후보 자격 1중 생각해본 적 없다 올림픽 예선에 집중 와 진짜 불행 중 다행이다 임시감독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았을 텐데 월드에 집중하시게 응원해드리자